2020년 목사고시를 위한 핵심지침서 성경 모의고사 문제와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성경 객관식 33문항 1번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때는 언제인가? 1. 아담과 하와 때 2. 아담이 셋을 낳은 후 3.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4. 에녹이 성천한 이후 5. 머두셀라 때 이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창세기 4장 26절에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번입니다. 비가 그친 후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 날렸는가? 답은 3번, 3번입니다. 창세기 8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8장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창세기 8장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놓으며 11절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8절에 한번 비둘기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7일을 기다린 후에 또 한번 내놓았고요 12절에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삽과 야곱에게는 과로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과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구원의 하나님 2번 정의의의 하나님 3번 은혜의 하나님 4번 경휼의 하나님 5번 전능의 하나님 3번 출애굽기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삽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정답은 전능의 하나님 5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모세의 아들 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게르솜 2번 고핫 3번 머라리 4번 엘리에셀 5번 이드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정답은 4번 엘리에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여기 정답은 민숙이 32장에 나오는데요 5번입니다 로우벤 갓 문하세반 민숙이 32장을 읽겠습니다 로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러하 땅을 본 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로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러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다록과 디봉과 야셀과 니무라와 해수봉과 엘러알레와 스밤과 너보와 부원 곧 요하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로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르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요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요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요하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호수아는 요하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요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요하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요하를 떠나면 요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업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으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요하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요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요하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요하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요하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요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요하께서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업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가짜손과 로우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앗 성업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요하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러하살과 누네 아들 요소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손과 로우벤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요하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며 길러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손과 로우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난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손과 로우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오게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례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메 가짜손은 디봉과 아다록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방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로우벤자손은 해수봉과 엘라알레와 기라다임과 너보와 바알 모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메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근악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로우벤 갓 문하세 반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모세가 어느 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인가 정답은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떼로다 르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래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해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들이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집하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7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재단에 들이다가 그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제사장은 누구 누구인가 정답은 1번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말씀은 대위기 10장 1절로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뿔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루아 살과 이다 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리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 적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정답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다음 8번 문제 모세 5경은 총 몇 장인가? 이것은 모세 5경은 창출 내민신 창세기가 50장 출애국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렇게 해서 총합하면 18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문제는 2번 187 9번 문제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열한기상 2절 2장 1절로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요소아가 가난한 땅에서 얻은 기업은 어느 땅인가 1번 딥낫세라 입니다 딥낫세라 이 말씀은 요소아 19장 50절에 나옵니다 곧 요소아의 명령대로 요소아가 요구한 성업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메 요소아가 그 성업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정답은 딥낫세라 딥낫세라 요소아가 가난한 땅에서 얻은 기업 딥낫세라 요소아 19장 50절입니다 11번 문제 여인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한 루시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1번 이세 2번 오벳 3번 엘리멜렉 4번 말론 5번 지리온 정답은 2번 오벳입니다 이 말씀은 룩기 4장 15절 나오는데요 제가 룩기 4장 13절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스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요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요하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오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구약의 주요 언약을 연결해 놓은 것이다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노아 언약 이거 맞죠 출애굽기 19장 20 19장부터 24장은 신해산 언약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 다윗의 언약 맞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언약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죠 역대하 7장 솔로몬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절로 10절은 성전 낙성식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돌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저물과 화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너흥이 그 번저물과 소저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역대하 7장은 솔로몬 언약이 아니고 성전 낙성식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13번 문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혼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누구의 기도인가 1번 사무엘 2번 사울 3번 야베스 4번 솔로몬 5번 다윗 정답은 다윗입니다 13번은 사무엘 하 7장 18절로 29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 적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위서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입니다 사무에라 7장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정답은 다위세 기도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적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솔로몬 2번 바울 3번 욕 4번 베드로 5번 엘리바스 정답은 엘리바스입니다 14번 엘리바스인데요 욕디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적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가 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1번 욕기 2번 시편 3번 자문 4번 전도서 5번 아가 정답은 3번 자문입니다 15번 자문 1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6번 문제 에스게일스에 나타난 4가지 생물의 얼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사람 2번 사자 3번 소 4번 송아지 5번 독수리 정답은 4번 송아지입니다 16번은 에스게일서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게일 1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와 땅 그 발 강가에서 요호야의 말씀이 후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게일에게 특별히 임하고 요호야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전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에스게일스에 나타난 네 가지 생물의 얼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에스게일스 1장 10절에 보면 이 얼굴에 해당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게일스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해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없는 것이 송아지가 되겠습니다 송아지는 이 앞에 보면 송아지 발바닥 같다고 되어 있죠 그들의 발바닥 모양이 송아지 발바닥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평화의 선지자라 불리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번 호세야 2번 아모스 3번 미가 4번 에스게일 5번 요엘 정답은 3번 미가입니다 미가가 평화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가스 4장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입니다 미가스 4장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사람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평화의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죠 평화는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누구인가? 18번 1번 아하스 2번 문하세 3번 요호야긴 4번 요호 아하스 5번 요호야김 정답은 요호야김입니다. 요호야긴이 아니고 요호야김입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요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요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요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요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요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요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요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요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호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요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요호와의 성전 윗돌 곧 요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요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서마야의 아들 덜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당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렘미야의 손자 느단야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르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그 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당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서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우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은 여호야 김 되겠습니다. 김 우리 먹는 김 여호야 김 19번 문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고쳐주신 병자는 누구인가? 1번 중풍병자 2번 두소경 3번 38년병자 4. 혈루증을 앓는 여인 5. 귀신들린 아이 정답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보고 모장 21절로 3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메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야이로의 집을 갈 때 고쳐준 병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이다 에고 에이미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명의 떡 2번 세상의 빛 3번 양의 문 4번 선한 먹자 5번 세상의 소금 정답은요 소금이죠. 세상의 소금 나는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되어 있구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삐치니 라고 되어 있구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는 무엇입니까 1번 겨자씨 2번 거물 3번 진주 4번 무화과 5번 부자와 나사로 정답은 부자와 나사로 5번입니다. 각각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겨자씨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다음에 2번 거물의 비유입니다. 거물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먹으래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다음에 진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무화과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무화과는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것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 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3번 3차 전도여행 4번 4차 전도여행 5번 5차 전도여행 정답은 3차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4절로 14장 28절에 나오고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까지 나오고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3차인데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예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 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23번 문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강론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1번 회당 2번 아레오바고 3번 아데미 신전 4번 두란노 소원 5번 광야 정답은 두란노 소원입니다. 23번 이 문제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느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두란노소원 에베소 에베소 하면 두란노소원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디모데 2번 그리스보 3번 글로에 4번 아볼로 5번 바나바 정답은 그리스보 2번 되겠습니다 2번 이 문제는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 나오죠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입니다 여기 보기에는 그리스보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그리스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무셨소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입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디모델 전서 6장 11절에서 디모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따라야 할 신앙 등목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거한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읽어봐야겠죠 26번 문제입니다 디모델 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서 빠진 것만 고르면 되겠죠 1번 어이 맞습니다 2번 믿음 맞습니다 3번 인내 맞습니다 4번 겸손 이게 없죠 경건이 있는 거죠 경건 5번 은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겸손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 이라고 바울이 말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1번 고린도 교인 2번 데살로니가 교인 3번 에베소 교인 4번 빌라델비아 교인 5번 빌리포 교인 정답은 데살로니가 교인인데요 데살로니가 2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이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오 기뻄이니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다음 중 어디에 나옵니까 1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번 4장 4번 후서 2장 5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정답은 5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갑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서 수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서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말은 대살로니가 호소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피브리스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1번 천사보다 크시니 2번 모셔보다 크시니 3번 세은약의 대제사장 4번 모든 왕보다 뛰어나시니 5번 완전한 성 정답은 세은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은 피브리스 8장에 나옵니다 피브리스 8장에 보면 제목이 세은약의 대제사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보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피브리스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그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정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브리스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만물의 과로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과로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1번 마지막 근신 2번 마지막 각성 3번 끝 근신 4. 끝 각성 5. 끝 열정 정답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근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1번 문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은 누구입니까 유다서 1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노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정답은 에노스입니다 1번 에노스 3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과로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는 말씀에서 과로 안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무엇인가 1번 어린양의 열두사도 2번 인자의 열두제자 3번 이스라엘 열두지파 4번 야곱의 열두아들 5번 하나님의 성경기도 정답은요 1번 어린양의 열두사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어린양의 열두사도입니다 마지막 33번 문제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목사고시를 위한 핵심 지침서 모의고사 성경 문제를 다 했고요 또 풀의도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stick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